퇴근 후에 이제 북어빵 장사 하시는 거예요? 예 지금 같이 조금 근무 후에는 퇴근하자마자 장사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장사 하시는 거예요? 아 예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? 하루 평균 한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문도 있는 시간은 다 일만 하시는 거네요?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좀 많이 힘드진 않으세요? 당장 힘든 것보다 일단 너무 삶이 절실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붕어빵 사장시로 오신 거예요? 네네 여기 원래 자주 오시나요? 네 자주 와요 여기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어요? 네 여기 맛있어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여기는? 아니요 없는데 그냥 맛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세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아침에 탔어? 아침에 탔어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지금 투자하다가 좀 실패해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잉어빵을 굽고 있는 36살 김선우라고 합니다 퇴근 후에 이제 붕어빵 장사하시는 거예요? 예 그 지금 같이 조금 근무 후에는 퇴근하자마자 장사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 공장이 SK온이면 대기업 아닌가요? 네 하챔업체의 개념으로 저희가 아웃소싱 회사라서 거기서 생산 위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? 아 예 저 기름값 좀 아껴려고 지금 오토바이가 배달 대행용 같은데 배달 대행도 하셨었어요? 아 예 원래 부업이 배달 대행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밤늦게 잘 안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주고 하셔요 그때부터 이제 잉어빵 장사 생각하고서 바로 하게 됐습니다 시재가 어디 갔어? 지금 못 찾으시는 거예요? 아 제가 시재가방을 놨는데 아까 정리하다가 어디다 놓은지 까먹었네요 오늘... 흔들어 공간 가방 어 손금이 꽤 낫네요? 아 예 그 한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좀 여유롭더라고요 준비할 것들이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아 예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많이 도와드려가지고 사장님 근데 이렇게 차도 있으신데 네 아까 일부러 오토바이 타신 거예요? 오토바이가 좀 빠르게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기름값이 좀 많이 부담돼가지고 좀 아끼고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주택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장사하는데도 여기서 뭔가요? 한 10분에서 한 15분 사이에 거기도 걸릴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예요? 아 예 주로 이제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와주시는 건가요? 아 예 이쪽에 좀 세대수가 많아서 많이들 찾아주고 계세요 그럼 또 어디 가시냐? 아 이제 차량은 이제 공터에 좀 주차하고 이제 바로 장사 좀 입고 해야 되거든요 저기 멀리 주차하고 오시는 거예요? 예 미역하는 직접 사신 거예요? 아니요 그 대여를 통해서 그 했거든요 아 이거 대여해주는 데가 있어요? 그 일정 비용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비간만큼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나요? 한 달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한 30만 원 정도만 내면 20만 원 정도 다시 돌려준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제 원하는 기간까지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용료가 10만 원인 거네요? 따지면 그런데 초기 비용이 한 다 합쳐서 뭐 재료비 처음에 할 거 아니에요? 뭐 가스는 또 다른 데서 시키고 해서 다 합쳐서 한 6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드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창업 비용이 한 60, 70만 원 정도네요?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건 뭔가요? 아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잉어빵 반죽을 오늘 쓸 자료만 오늘 어느 정도 나갈지 이제 예측하고 발출을 넣는 거죠? 아 그럼 이 미역화 업체에서 반죽을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? 예 발출을 넣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중어빵 사 먹으러 왔어? 선생님 그 저기 네 중어빵 사 먹으러 왔다는데 아 네 이제 오픈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하네요 이게 잘 알고 있을 거긴 한데 자주 오시는 분이네요 잘 보니까 얼굴이 아 자주 오시는 얘기예요? 네 여기 붕어빵 사주시러 오신 거예요? 네네 여기 원래 자주 오시나요? 네 자주 와요 근데 지금 오픈 준비 중인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? 저 이제 버스 타러 공방 가야 돼가지고 잠깐 들렸는데 아직 오픈 중이라고 하셔서 이제 가려고요 근데 지금 붕어빵 드시고 계신데 아 이거 여기 붕어빵인데 집에 남아가지고 에어프라이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오다가 또 먹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아 여기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어요? 네 여기 마셨어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여기는? 아니요 없는데 그냥 맛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세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저기 혹시 붕어빵 사 먹으러 온 거예요? 네 아직 오픈 준비 중인데 어떡하죠? 어 나중에는 돼요 사람들이 오픈 시간을 잘 모르시나 봐요 네 그 제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일 제가 여는데도 왜 장사 안 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교대 근무 때문에 오픈 시간이 매번 다른 거죠? 어 그렇죠 매번은 다른데 최대한 이제 한 2주 정도는 비슷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한 주는 좀 애매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는 주로 애기들이 많이 오네요 이 시간대 또 학생들이 이제 학원 끝나고 그때 많이들 찾아주시거든요 이건 뭐예요? 이건 지금 오뎅 하려고 오뎅스프 좀 놓고 있어요 칸트와 잉어빵이 가게 사온가요? 예 옛날에 임마누레카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 철학이 이 잉어빵 굽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철학인가요? 잉어빵이 나오려면 반죽도 없으면 안 되고 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잉어빵이 나오듯이 이제 칸트 철학도 그 두 가지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이제 하나는 이제 내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는 이제 그 빵틀을 이제 이상하면 어른용으로 오성의 범주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 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알메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착안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약간 철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고 있네요 이거 혹시 궁합밥 먹으려고 온 거야? 네 저희 그냥 지켜보려고 아 구경 온 거야? 네 여기 밖에 꼬맹이들이 네 네 아니 저희 진짜 내가 단골손님들인데 오늘 좀 일찍 찾아준 거 아니에요? 은행은 언제 다 준비하시는 거 일도 다니시는데? 하나하나 꽂아주는 거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어머니가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꽂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을 해 주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? 하루 평균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된다는 거 같아요 그럼 문도 있는 시간은 다 일만 하시는 거네요?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좀 많이 힘드진 않으세요? 당장 힘든 것보다 일단 너무 삶이 절실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너네 어떻게 주문할 거야 이따가? 오늘 안 갖고 왔죠? 일단 주문한다는 건가요? 모르겠어요 이게 가끔가다 제가 그냥 줄 때도 많아가지고 저 친구들은 하나 사고 거의 제가 두세 개 줄 때도 있고 근데 팻은 안 넣었나요? 요거 처음에 얘라는 과정에 코팅을 안 해주면 이게 계속 타서 맨 처음에 이제 반죽만 넣어주고 코팅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이 반죽은 버리는 건가요? 여기 들어가면 반죽을 다 버려야 돼요 f- 소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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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소통 피크 처음에 잠깐 알려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식대로 하니까 전 계속 태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계속 한 2, 3일 정도 거의 이제 잠 못 자고 계속 연습 좀 했는데 저만의 방법이 그냥 어느 정도는 이겠지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생겼었는 거 같아요 지금 주문해도 될까요? 어떻게 할 건데요? 슈크림 두 개로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사이 정도 나갈 거 같은데 보통 부엿빵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? 슈크림은 한 6분에서 6분 30초 정도 되고 팥은 한 8, 9분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? 파도 앙금을 좀 많이 넣어주는 편이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파도하고 슈크림이 구별이 잘 안 갈 수가 있잖아요 저도 육안으로 이게 뭐 적당히만 넣으면 잘 몰라서 오히려 이제 듬뿍 넣어주면 먹는 사람 기분이 좋고 할 거 같아서 최대한 많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넣어주세요? 아니 그거 시켜줄게요 너희가 그럼 다 4학년이구나 네 이제 오 맛있겠다 이제 오 이제 나 3개 넣고 오케이 슈크림 3개 7개 나와라 주세요 하나 아 아직 기다려야지 코맹에도 오면은 정신이 없겠네요 오픈 하자마자 와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긴 해요 이게 오픈 한 다음에 아주 늦게 오는데 어 너는 늦게 오는데 여기 참지는 알았는데? 여기서 3시간 기다리는 적도 있어 아저씨 올 때까지 얘기도 이름도 알아요? 어 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제가 또 가끔 가다가 브이로그도 한 번씩 찍어 보려고 몇 푼을 못 찾았는데 이 친구들하고 한 번씩은 찍은 거 같아요 아 유튜브 하세요? 어 얘 유튜브로 하자마자 브이로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채널 이름이 뭐예요? 이거 말 그대로 칸트와 이금빵입니다 칸트와 이금빵 구독했어? 네 네 저도 구독했어요 나 좋아야돼 눌렀어요 여기 애기들이 다 구독해줬네요 네 저기 나 엄마 아빠 한 번씩 구독해야 한 거 또 이금빵 하나씩 준다고 하니까 또 나도 냈어 조용히 하라고 이걸로 가리자 맞아 이걸로 아 좀 아니다 찍고 있는데 좀 아니다 나는 하나예요 나는 두 개 어? 저도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돈 내고 가 오케이 파다고 파수로만 5천원이요? 네 어휴 다탕이 좋네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하세요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날씨가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? 처음 왔습니다 그럼 처음 보셨어요? 네 손님들 하도 많기에 네 어떤 맛인가 궁금했어 그럼 여기 붕어빵 장사하실 때 얼마 되신 거예요? 제가 한 12월 말부터 했거든요 지금 2월달이니까 두 달 조금 넘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루에 얼마 정도 파신 거예요? 매출로는 대충 한 2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팔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? 붕어빵으로? 대충 한 250 정도 이상 버는 것 같아요 회장님 인건비 하면은 인건비 벌어가는 거네요?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월급하고 해서 요즘 이렇게 해서 빚을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다 빚 값는 데 쓰시는 거예요? 기본 450은 다 빚 값는 데 나와요 빚이 어떻게 하다 생기신 거예요? 비트코인은 이제 처음에 잘하다가 제가 재능인 줄 알고 또 이제 너무 빚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풀올 수 있는 돈을 다 끌어와서 해가지고 지금 빚이 총 얼마예요? 지금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이거 다 싶으면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빚을 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많이 벌었다가 한 번에 무너졌어요 어떻게 지금 코인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? 코인은 그래도 상황은 보고 있는데 상황은 보고 있는데 벌은 시 있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황을 보다보면 팔았던 게 좀 많이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좀 그때는 좀 착잡하잖아요 이게 뭐 마음껏에서 들어가고 싶은데 또 그게 쉽게 안 되니까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 사장님 오랭이라 해서 하나 더 놔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뜨거워 이렇게 버리고 이거 흘렸어요 이만큼 흘렸어 으응 어 아 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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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물을 조금 흘렸는데 빨리 먹으면 되지 않아? 더러워요 여기 삼각대가 네 브이로그 그런가요? 빨리 이제 빚도 갚고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또 빨리 빚을 갚고 저도 결혼도 하고 싶고 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 탄 거예요? 처음에 넣었던 걸 까먹어버려가지고 나는 이제 오늘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못 파는 건가요? 배가 고플 때 이제 제가 위주로 많이 남은 걸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 저녁은 안 드세요? 저녁은 거의 먹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 날 때 이제 오뎅 하나하고 같이 먹을 때가 되게 나네요 진짜로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? 네 가끔 오네요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교대 근무하면서 이제 궁어빵 장사하시는데 아셨나요?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 해서 더 정감히 봐서 좋았어요 오 근데 말투가 왜 그러시죠? 네 고맙습니다 손님들이랑 이렇게 말씀 자주 나누세요? 예 오시면 기회가 되면 전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오셨네요 아까 몇 개 몇 개였죠? 두 개 네 개요 두 개 네 개요? 네 여기 있습니다 3,000원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혹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? 서른여섯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아예 서른여섯이죠 제가 이 정도의 빚을 질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욕심내서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건 좀 경계했으면 좋겠고 빚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여윳돈으로 꾸준하게 잘 이렇게 분석해서 투자 공부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시면 또 이런 상황이 제가 너무 힘겨워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살아서 좀 극복을 하겠지만은 막상 그런 게 닥치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? 어? 3,000원어치만 주세요 파스로요? 네 섞어서 아 섞어서 세 개 세 개요? 네 세 개요? zero incredible 네 key